그러니까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전라도 말하고 정서하고 그다음에 내가 노방주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서부렁섭적을 서부렁섭적 걸어 광활로 당도하여 이렇게 하니까 의태어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봅시다. 나도 이런 거 징그럴 게 아니오죠. 곡으로 외우는 거죠. 곡으로 외워서 말을 그냥 붙였으니까 말은 따라갈 뿐이에요. 곡으로 외우는데 말이 안 붙어. 그리고 말 안 들죠. 안 들은 게 엄청 많아. 옛날에 비단 이름이 어머니들 뭐뭐 공단, 대단이냐, 비단이냐, 먼단이냐 그런 게. 맞아요. 먼단, 먼단. 네, 단. 먼주, 먼능. 비단 이름이에요. 갑사 여기 매매 행정에 갑사잖아. 갑사도 이것도 비단이잖아, 갑사. 여름비단 갑사.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세요. 비단주자 이런 거 쓰니까 전부 다 주자를 다 해갖고 해주, 원주, 공주, 옥구, 자주, 길주. 나주까지. 명천, 세마포. 길주명천에 놓고 세마포 또 해놓고 또 세마포. 길주명천에 세마포 유명하잖아요. 또 그건 또 그렇게 붙여놨어. 강진, 나주. 극산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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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아주 극산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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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hh jp. 극산세모. 극산세모. 뒷에서 이렇게 하면 가지 말라고 해도 돼. 가지말라 두리불숭 묵가 가지마 이렇게 그 성으로 써야 돼 가지말라 두리불숭이다 가지말라 두리불숭 힘 보내고 홀로 앉아 힘 보내고 홀로 앉아 복수공방의 상사단 복수공방의 상사단 주월 저국마 공단이요 주월 저국마 공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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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월 저국마 공단이요 주월 저국마 공단이요 심산궁곡 성님 간에 심산궁곡 성님 간에 성님 간에 성님 간에 무섭다 코피단 하나 둘 무섭다 코피단 쓰기 좋은 양태문 시작 쓰기 좋은 양태문 인정있는 인조사 부기 단 한 복수단 포기 단 한 복수단 북이 단 한 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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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다람 복수단 후기다람 복수단 후식과계계공초단 후식과계계공초단 행실부족의 개초단 행실부족의 개초단 철개 있는 송족단 철개 있는 송족단 철개 있는 송족단 철개 있는 송족단 서부렁섭적세발랑농 도방주 서부렁섭적세발랑농 도방주 서부렁섭적세발랑농 도방주 서부렁섭적세발랑농 도방주 도방주 열 번째 박에서 남은 되는데 뭐야 거기서 이렇게 버벅대가 서부렁섭적세발랑농 도방주잖아 시작 서부렁섭적세발랑농 도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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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렁섭적세발랑농 도방주 서부렁섭적세발랑농 도방주 청사홍사동견이며 백남릉 흥남릉 백남릉 흥남릉 워라사아주당포융포 워라사아주당포융포 새양포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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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주 동호주 거기까지 할거에요 쓰기좋은 양태문 인정있는 인조사 쓰기좋은 양태문 쓰기좋은 양태문 쓰기좋은 양태문 쓰기좋은 양태문 그 여기를 이렇게 꼭꼭 씹어서야 돼 쓰기좋은 양태문 그리고 말도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렇게 끌어내려 쓰기좋은 양태문 붙여서인 시작 쓰기좋은 양태문 인정있는 인조사 인정있는 인조사 부기다남 복수단 후기다남 복수단 고식과곁의 궁초단 행실 부족에 개초단 행실 부족의 대초단 절개에 있는 송죽단 절개에 있는 송죽단 서부렁 섭쩍 쇠발랑농 또방주 서부렁 섭쩍 쇠발랑농 또방주 서부렁 섭쩍 쇠발랑농 또방주 청사홍사 동견이며 백남능 흥남능 흥남능 발음 다운드리 시작 청사홍사 동견이며 백남능 흥남능 월하사주 백남능 흥남능 월하사주 탕포 융포 세양포 순수 통무주 수주 통무주 수주 통무주 거기까지 할거야? 쓰기좋은 양태문 인정있는 인조사 시작 쓰기좋은 양태문 인정있는 인조사 인정있는 인조사 인정있는 인조사 부기단함 복수단 부기단함 복수단 포식 과객의 궁초단 포식 과객의 궁초단 포식 과객의 궁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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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돼? 포식 시작 포식 과객의 궁초단 행실부족의 궁초단 행실부족의 궁초단 절개의 운 송족단 절개의 운 송족단 송족단이예요 송족단이었냐? 절개의 운 송족단 절개의 운 절개의 운 속 송죽단 그렇게 음 내려서 하면 안 돼?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말아 그렇게 하면 자꾸 누군가 따라서 하게 돼서 안 된다고 절개에 있는 송죽단 절개에 있는 송죽단 서부렁 섭쩍 쇠발랑농 도방주 서부렁 섭쩍 쇠발랑농 도방주 청사홍사통견님여 백남능 동남능 청사홍사통견님여 통견을 해줘 봐 청사홍사통견님여 백남능 동남능 홍사홍사통견님여 백남능 동남능 워라사주당 포융포 워라사주당 포융포 세양포 수수 통무주 세양포 수수 통무주 열 번째 방에서 해야 돼 통이 열 방에서 나와야 돼 세양포 수수 통무주 세양포 세양포 시작 세양포 수수 통무주 경상도 황제포가 좀 어려우니까 경상도 황제포는 다음 주에 할 거야 네Fin 낙폼 공사 샤곤 대기구 ink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